2018년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. 네 이번에 또 쟁쟁하게 후보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이번에 수상할 가수분을 소개하도록 해보죠. K-WOP 가요 베스트 100 성인 가요 부분 대상! 대상! 발표해 주세요. 2018년 예술인 대상 아 떨립니다. 네 이번 제가 발표할까요? 네 K-WOP 가요 베스트 100 성인 가요 부문 역시 대상이 올해 두 분입니다. 발표해 주시죠. 대상에는 훌란한 김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좋습니다. 네 고협도를 사랑 감사합니다. 장, 장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온채 반채 돌아서는 무정한 사랑아 이렇게 나를 떠나갈 바에는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빼던 자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의 청약을 내 가슴에 조약돌을 빼던 자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을 빼던 자 온채 반채 돌아서는 얄미운 사랑아 이렇게 나를 떠나갈 바에는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을 빼던 자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의 청약을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의 청약을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의 청약을 빼던 자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의 청약을 빼던 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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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